저희 교회에서는 평일 날 저기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켜요 방과후 교실이고 학습 지도교실인데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탑클래스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한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그 반에서 학교에서 단인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이 된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오른 거죠 성적이 오르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지내고 능력을, 재능을 발휘하니까 친구들이 인정하고 반장으로, 부반장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일 날 보면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또 열심히 하는데 뛰어다닐 땐 또 신나게 뛰어다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한국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감당할 역할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죠 또 그리고 반대로 저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한 우리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주시고 이 역할을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고 그 역할을 거둬갈 날이 있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이 없어질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 주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숙이 20장은 20장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암을 데려가시고 민숙이 20장 29절에 마지막에 보면 아론을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서는 모세에게 당신 역할 여기까지 이런 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마지막 시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또 불평하죠 그렇죠? 뭐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출애국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국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즈음이고 지금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또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들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국기 17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셨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이 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생활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겠죠 어때요? 믿어지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불평을 했습니다 없다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기억하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기에 든든하고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늘 감사감사 즐겁죠? 어떠세요? 하나도 걱정 없죠? 우리 노부도 걱정되지 않고요 우리 자녀도 걱정되지 않고요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지켜봐야 주실 것이 뻔하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옛날에 물을 주셨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시죠 이렇게 수없이 죽겠다 죽겠다 한 얘기 우리 본문에서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해결을 해 주십니다 민숙이 20장 우리 아까 읽은 본문 4절 5절에 물이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민숙이 20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숭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숭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다녔죠 기적을 행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했죠 아까 추리국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물을 먹게 된 거죠 마시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을 해도 계속 하나님은 보살펴 주세요 왜냐? 사랑이죠 그런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니까? 가끔 잊어버립니까?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예매 드리러 오는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팔다리 허리 어깨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교구장 전화 오고 또 안 오면 뭐라 하니까 아이고 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며 설레이면서 오겠죠 근데 의무로 오거나 마시 못해서 왔다면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짝사랑하시게 두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주일 예배 가는 것이 설레이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제 마음과 제 눈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감각한 거거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그 예배에 대한 간격이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숙이 20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만에 솟아나움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치 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 말로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몇 번? 두 번 땅땅 두 번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까? 경험 지난번에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 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 지팡이 반석해 하니까 반석하면서 그 다음 말은 안 들은 거죠 반석하니까 아 치라는구나 혼자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혼자 이제 상상을 하고 그 과거의 경험대로 했습니다 잘한 것이 아니죠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제 추리국기 보시면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특별히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증거계는 네모 반듯하게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약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가로가 몇 규빗이고 세로가 몇 규빗이고 높이가 한 규빗 반 한 규빗이 한 40에서 50, 45c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한 규빗 반을 뭘 하고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조각나무로 하되 그 겉에는 순금으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들라 하는 이 성물과 이 하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될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건 네모구나 하면서 적당하게 네모로 자르고 순금 없으니까 비슷한 누른 거 하자 구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순종을 하라고 해서 문자에 응매해서 말 그대로 그냥 율법에 메여가지고 쩔쩔쩔쩔쩔쩔 매면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아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팡이 반석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뒤에 말은 안 들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순종을 하십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자반 우리 졸업했죠 졸업하기 위해서는 1년에 5번까지 결석이 허용이 되고요 계속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본인은 매주 못 쉰대요 한 달에 두 번 쉰대요 그래서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달에 두 번 교회에 나와서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2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계속 나오셔야 된다고 했더니 말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이분이 계속 격주로 나오셔서 공부하는데 들어오시는데 1년을 계속 꾸준하게 오시고 2년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맨 끝에 저한테 목사님 저 졸업해야죠 그분이 아셨던 거에 내 약점을 우기면 해주는 거 제가 뭐든지 우기면 못 이겨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졸업장 달라면 목사님 줄 거야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는 훈련이 안 돼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그때는 제가 아주 그냥 아주 단호하게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되게 여려요 거절하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 사실은 그런데 제가 거절 안 하고 딱 밀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좀 시험을 들었는지 한동안 뜸하다가 그 다음에 또 1년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3년 했습니다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원칙대로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 그 교회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과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지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요 우리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레이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은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해놓으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훈련 받으셔가지고 이분은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일자리를 주시고 소득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님 앞에 딱 거룩하게 11조도 구별하고 주일원금도 구별하고 그리고 감사원금까지 다 구별해서 맨 처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너무 설레이고 기쁘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어떤 우리 성도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달에 제가요 얼마나 바빴는지요 이 집에 결혼식 저 집에 환갑 저 집에 돌 장례 부서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요 그래서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번 달은 못 드려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형편 그래서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분의 마음이 세상이 첫째이고 하나님이 두 번째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두 번째 자리에 슬그머니 끼어 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여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이 믿음이 좋으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베푸는 걸 좋아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잘 베푸시고 뭐 이렇게 따뜻한 걸 잘 나누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감사원금을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그 눈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관계하고 베풀고 주는 게 참 즐겁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제 1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소득과 수입으로 이 세상에 적절하게 알뜰하게 굉장히 보람있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자 모세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순종했잖아요 그 정말 정말 말 안 듣고 틈만 나면 죽겠다 틈만 나면 애국으로 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주기를 하느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지금까지 그 바로 앞에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신해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난한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런 모세가 사실은 예 실수한 거죠 순종을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숙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 하나님께서는 예 이 모세에 대해서 되게 섭섭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모세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그 마음에서 들으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행동한 모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보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너희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에 감정이 생겼어요 40년도 너무 힘들은 거죠 그런데 또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감정이 확 생겨버려가지고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지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라는 것은 모세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을 준다고요? 내가 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내 그리고 우리 형 아론이 폐역한 너희들 말 안 듣는 너희들에게 이제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물을 줘서 마시게 할 거야 이거죠 여기에서 모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에 의해 공로를 나타냅니까?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대로 안 들은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약간 제쳐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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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이럴 때 아 네 알았어요 거기까지 듣는 거죠 명령하라는 말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첫 번째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았다 네가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 네 공로를 네가 가져갔다 모세가 가져갔다고 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함께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 너는 여기까지 가난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기까지 네 역할은 여기까지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은 내게 맡기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너무너무 애쓴 모세가 딱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벌을 내리신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사람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우수아가 가난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난 정복을 하죠 아론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 아사리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여기저기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일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당신은 여기까지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죠 할 일이 많죠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가정에서 일도 있고 가족들을 끌고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까 언제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릴까 언제 내가 조금 편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해요 당신은 여기까지 하면 그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끝을 낼 때가 있다는 것이고 이 부족한 사람 여러 명을 통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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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하다가 좀 일이 잘 되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어깨가 뿡뿡 올라가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뿡뿡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지 여기 잘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세워서 다 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여기까지 일하게 하시고 여호사를 세워서 나머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역할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경애하시고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인 우리가 역할을 맡아있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사명있음에 감사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 앞에 뻗길 것이 없습니다 한낱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엎드려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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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